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직까지 그래도 유가가 굉장히 또 핫하죠 그래서 WTI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인 언급을 좀 드려 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녹화할 당시에 약 10달러 후반대에서 11달러 정도였거든요 어제 대비해서 거의 지금 3달러가 상승을 보인 상태에요 지금 하루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달러 폭이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등락률로 따졌을 때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또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단순 계산으로만 했을 때 지금 유가가 13% 올랐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W이니까 26%대 상승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이 잘 맞아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크게 보시니까 또 아마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유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존에 기존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등락률은 등락률은 이게 한 번 더 나올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그림은 글쎄요 어떤 뭐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금 그냥 이런 견조한 흐름으로 갔을 때는 저런 폭의 움직임은 다시 한 번 나타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일단 관점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지금 적정 밸류로 봤을 때는 15에서 25 밴드에서 노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제 10달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음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뭐 단순 수급이 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15달러 가까이 이제 또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뭐 14달러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보는 이 유가에 대한 관점은요 지금 단기적으로의 어떤 바닥은 좀 나왔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차트적인 걸 떠나서 이 마이너스권 마이너스권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저 자리에서 유가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저렇게 단기적으로 하루 뭐 급락을 해서 쇼크성이 반영이 된 저런 자리라면 모를까 저게 뭐 계속 지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나 뭐 마이너스 뭐 37, 40달러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경기가 재개되지 않고 생산이 막힌다 한들 이거는 필수 원자재거든요 소비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전세계가 다 멈춰 어떤 이런 소비나 생산이 전부 다 아예 100% 다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면 평소에 평소 대비에 평소 대비해서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던 거지 지금은 다시 한번 또 경기가 재개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뭐 지금 레버리지로 이렇게 무리해서 배팅을 하지 마시고요 레버리지로 가져가기 보다는 그냥 일반 1대 1 비율로 해서 일반 상품으로 해서 좀 한번 방향성을 좀 잘 맞춰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일단은 또 단순하게 봤을 때 이틀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부터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1달러 때 11달러 때가 한 1차로 11달러 때나 아니면 좀 더 폭넓게 봤을 때는 한 한 자리 때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다시 한번 상방으로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무조건 사세요 라고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우리가 연휴가 지금 4일이나 껴 있기 때문에 그 평일 기준에서는 또 남은 이틀이 있잖아요 그 이틀간 이제 얘네들의 선물 시장은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변동폭이 있을지는 참 좀 우려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비율로 따진 자면 저는 상방 한 6.5 한 65% 상방 나머지 비율을 하방으로 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뭐 유가를 정확하게 뭐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다시 한번 어떤 경기 활동이 그리고 생산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이제 어떤 증시는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됐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유가도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모습을 가질 거다 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 때 온다면은 10달러 밑으로 오는 것은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글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뭔가 이렇게 진입해라 라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다가 이 녀석이 한 11달러 밑에 10달러 밑에 이렇게 왔을 때 한번 또 상품을 1대1 비율에 대한 상품을 좀 매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ETF나 ETN 상품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기사를 하도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괴리율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움직임 폭을 보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씩 모니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가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취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모니터를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유가가 70달러 100달러 일 때 요럴 때 움직이는 1달러랑 지금 현재 10달러 때에서 1달러 움직이는 거는 이 퍼센테이지 등락률 다르죠 이게 그때 당 100달러 일 때 1달러 움직이면 1%밖에 안 되지만 10달러 일 때 1% 움직이면 10%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폭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등락률로 우리 수익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움직임 폭이 크니까 이거 꼭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적정선에서 잘 매매를 하시면 또 꽤나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이제 정유주들도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유가를 당장 직접적으로 배팅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 이제 어제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이제 중앙 에너 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이뻐요 그림도 굉장히 이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았던 타점에 대해서 지지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7, 8%대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잠깐 언급을 해보면요 이렇게 삼각 수련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림을 보여요 그래서 고점 대비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2평선도 계속해서 밀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5, 20, 60 저는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왔고 이런 그림에서도 이제 분봉으로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타점을 잡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니까 어제 기준이었고요 제가 금일 신규 편입한 종목 어제 기준으로 중앙 에너 비스 8,950원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좀 참고하신 분들 있으면은 센스 있게 매매 하셨으면 수익을 좀 보실 수도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때 이 자리 라인을 좀 지켜주고 기존의 60선과 그리고 바닥권을 지지를 함께 지켜주는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선을 타고 상승을 좀 이어주려는 자리 이렇게 이중 지지를 하는 구간 이중 지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조금 소폭 올려준 8,950원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9,600원 넘게 좀 찍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아직 홀딩 중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구석유도 지금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따로 매매는 하진 않았습니다 매매하지는 않은 종목이고 어느 정도 좀 움직이면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접 연관된 종목 직접적인 그 해당 상품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것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제가 또 다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또 타점 잡는 것 타점 잡는 것들도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셔야겠죠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이런 종목들 제가 언급 드릴 때 정말 눈치 있고 센스 있으신 분들은 딱 보고서 오 괜찮네 하고서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추천 종목을 아직은 안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뭐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갑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건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렇게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아직 좀 관심을 받고 계신 분들은 요런 데는 좀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주식은 이제 대응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딱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눈치있게 캐치를 하셔서 매매에 반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실제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고 영상 곳곳에 이런 요런 핵심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어요 음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또 좋은 수익 따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앙에너비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가지 뭐 관련주들이라든지 유가 움직임이라든지 지수 같은 거 한번씩 또 같이 참고하면서 좀 최대 좀 그래도 수익을 좀 좋은 곳에서 음 수익률 좋은 곳에서 매도를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그것도 좀 좋은 수익률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안내를 해 드렸고요 유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지금 14달러를 또 훌쩍 넘었는데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날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이렇게 큰 하락을 맞았겠죠 그러니까 한번 더 상승하고 또 조정이 나올 때 그런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일직선 스트레이트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저항을 받게 되고요 어딘가에서는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ETF ETN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자재 선물 상품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 거래 차트에 대한 거는 무조건 눌림목 그리고 또 쉬어가는 단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굉장히 또 상승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또 어떻게 마감하는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또 좋은 수익 내셔서 연휴에 또 즐거운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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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